Q. 마쥬는 어떤 소녀의 тем지 보인가요? Q. 마쥬는 어떤 소녀의 변화가 되어야 겠어요? Q. 마쥬는 어떤 소녀의 변화가 되어야겠습니까? TV1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마리아입니다. 지금부터 100초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어우..아침이 일어나서.. 아침이 일어나서 얼굴 먼저 씻어요. Q. 펴스 저는 요즘 꿈 안 꿔요. 아.. 알려지지 않는.. 아.. 제가 랩을 잘한다는 거 잘 안 알렸던 것 같아요 랩을 잘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울면서 후회하네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짧게 가야 되니까 자신을 보고 싶은 헤어스타일 저는 염색을 해보고 싶어요 진한 갈색으로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제 음색 좋아하는 색은 염보라색 좋아하는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저는 머리 내리는, 앞머리 있는 낙조 좋아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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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행기 티켓이지만 미국 갈 것 같아요 INFJT 배경화면은 보라색 갤럭시 같은 별 핸드폰 어 몰라요 패스 어 어 가수 패스 편식하는 편식하는 안 먹는 편식 어 낡어 어 끝났네요 아 어떡해 재밌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태까지 미스트로2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